3일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야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불레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불레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을 추기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불레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새 사람을 막으시메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시 열었으되 아멘 우리 검찰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말씀을 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 흐름들을 먼저 우리 검찰님들이 바르게 좀 이해를 하고 붙잡고 또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검찰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을 아마 등록해서 계속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방향과 어떤 흐름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시간 물론 이제 구역 공가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이건 보면 그냥 읽으면 다 되도록 지금 공가가 나와 있어요 오늘 혹시나 어느 가를 할지 몰라도 못 읽고 오셨지 싶은데요 일단은 읽으면 무조건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가를 만들어냈는데 이 공가가 일부러 요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좀 공가를 읽으면 될 수 누구나 읽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다시 재판되어서 나왔는데 너무 잘 팔렸어요 이 공가가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읽어보면은 메시지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나오는 훈련된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검찰의 시간이 여러분 자신들이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전도회 강단 메시지 포럼 시간들이 전도회를 앞두고 거주에 금요일 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박간희 목사님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금요일 전도회를 앞두고 강단 포럼 하는 이 훈련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훈련 만들어진 훈련을 없애지는 말라 그리고 사실 물론 우리 전도회 회장들 임원들이 와서 물론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회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걸 흘러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전도회 임원들 회장이나 총무나 임원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한 달에 둘째 주에 여러분 원래가 있잖아요 원래를 놓고 그 주간의 금요일을 보면은 강단 포럼 훈련이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전도학교 전에 그게 진행되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박간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강단 메시지 포럼에 대한 부분들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전도회 임원들인데 어차피 만들어진 훈련 시간들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로 우리 임원분들이 먼저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었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도를 받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 공과 이 검찰의 시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미 메시지 훈련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읽어 나가면은 충분히 오기 전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이걸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배경들 그와 더불어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중에 한 부분이 한 부분이 검찰이거든요 이게 모든 구역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오는 모든 우리의 훈련들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깃뚫고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앞으로도 이 검찰의 인도를 받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아시고 오늘 또 서론 부분에 여러분 좀 많이 기억하실 것은 지금 우리가 제 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그렇죠 원래 전체 주제가 제 1, 2, 3 RUTC 응답 24 여기 24랑 응답에다가 24를 붙였는데 2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제대로 깨달으면 나의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24라는 말은 응답을 위해서 24는 여러분 한마디로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올인하는 거거든요 올인하는 그게 24잖아요 그리고 24를 말하면서 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응답을 위해서 정말로 24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만은 제대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24예요 숫자로서 24가 아니라 나의 모든 제대로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은 나의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이 응답 24예요 그러면서 원래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의뢰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은 나의 24를 말씀했고요 기억하십니까? 원래 메시지 흐름들을 처음부터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달 지났죠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24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우리의 뭐요? 의뢰의 24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전도학교 시간에도 좀 말씀했습니다 왜 나의 교회의 현장에 24여야 되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의 축복입니까? 땅의 것이 아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메시지 받는 가운데서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것을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였구나 로마가 정치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짓밟고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했잖아요 헬라 문화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못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멸했고요 유대인들은 아예 초대교회를 상대조차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치, 헬라 문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지식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를 증복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하늘의 것을 가진 초대교회가 사동의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그 가운데 특별히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늘의 것을 가진 초대교회가 오히려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세계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것을 가진 초대교회였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초대교회였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보호자에서 나오는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 성삼이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 성삼이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급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문제, 현재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문제도 뭐요? 해결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신 성삼이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은 성삼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오력 영역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다섯 가지 힘 두 번째로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이 보좌의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이 하나님이 세 가지 초울로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게 어디까지 하느냐 2, 3, 7의 빛으로 나가요 3초울로 이 3초울이 심어진 삼생명으로 장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7절은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그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영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장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에덴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에덴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게 삼생명의 역사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축복되는 나라 삼천무후무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보호자를 실현시키는데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나라면 강단과 현장과 실제적으로 랩런트 미래까지 실현시켜 나가는 보호자의 하나님이 실현시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나의 24가 되면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검조 전두학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내 주장 내 입장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들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고 있어요 거의 내 생각 장세기 3장 아닙니까? 내 입장 장세기 6장이에요 내 주장 장세기 11장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주시려는 축복은 이것인데 이걸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주실 축복이 마찬가지로 이 축복인데 교회에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다가 위기 가운데 빠져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보고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분위기 속에 빠져들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분위기 이건 무시 못하잖아요 분위기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의 말 현장에 가면 사람들의 말 이 말들 또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교회 가운데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저런 많은 사람관계에서 문제들 인간과의 갈등들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면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놓치고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들어간 선입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저도 여러분 또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부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도 다른 것 기도 중요한 건 많습니다마는 이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3, 9, 3 사실 이거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 3 이 아홉 가지 능력 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실현시키는데 이 3, 3시대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실을 놓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치유에 따라서 생각 노트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부분이면 매일매일 이 부분을 놓고 그냥 따라서 읽도록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의 난에는 이걸 적어놨어요 3, 9, 3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류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3, 9, 3 내뱉으면서 이 축복을 받을 대상을 놓고 3, 9, 3 내뱉으라 했잖아요 가족을 3, 9, 3 내뱉고 우리 자신들을 3, 9, 3 내뱉고 들으시면서 내뱉으면서 이 기도를 하라 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 안 되면 결국 이 속에 빠져요 이 속에 빠져요 이 축을 못 보게 하는 이 속에 빠져요 교회도 이 속에 빠지고 현장에 가면 이 속에 빠지고요 이걸 못 누리면 이걸 못 누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빠져요 그래서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메시지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물론 이 흐름 속에서 같이 나온 부분인데 이걸 서론 1로 잡는다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서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셨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게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경 중에 차이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 한평생 살고 이거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많은 염려들하고 자존감들 다 바닥을 치고 하잖아요 진짜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본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만남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들어가면 만남과 일이 있죠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 만남과 일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붙잡을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만남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안 좋은 일들을 내 주위에서 자꾸 일으키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 좋은 일들 속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정병순 목사 나에게 붙였을까 그 만남 속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내게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짓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그 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이상한 짓을 하게 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 보고 만남 보고 일들 보고 나도 모르게 같이 힘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같이 힘 빠지거든요 그건 뭐냐? 이 부분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사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 흐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전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친 여러분에게 혹시나 누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왜 내가 사기를 당하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사실 전부 흐문만 내 한 사람 난데 거기와 만나는 일과 사건들이 났는데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나와 현장과 또 한 가지 후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진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만큼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속에 날마다 날마다 이상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다 터지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속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후대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숨겨 놓은 하나님이 숨겨진 달란트를 우리 후대들에게 주셨다는 것 내게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 우리의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위의 것인 달란트를 개개인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찾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대부분 내게도 하나님 숨겨 놓은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짓밟고 있어요 모세처럼 엘리아처럼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가 한 대 바로 왕에게 갑니까 하나님 엄청난 계획 가운데 부르셨는데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래 하나님 내가 하겠다 했잖아요 이 뻣뻣한 거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론을 붙이지 않았냐 했잖아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커내놓고 결국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만 남았다 그러고 자기에게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을 숨겨 놓은 달란트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 어릴 때 한나를 통해서 나신인으로 자라고 성전 들여지게 되고 은약계 옆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일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결국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게 블레셋 운동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사무엘이 후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가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놨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더라 이 말은 재앙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달란트를 누린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늠 주시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이 부분들을 내게도 주셨는데 짓밟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교회도 짓밟고 있고 교사들도 이 부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가운데 룬 목상이 그렇게 말해서 300% 방해한다는 거예요 300%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교회와 교사들이 같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방해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이것 가지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이 사실을 가지고 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이 사건과 이것까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무후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들 우리가 좋은 것만 아니라 안 좋은 것까지도 진짜 하나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제가 룬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뵙게 되면서 제 마음에 저분은 진짜 하나를 믿는 분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진짜 저분은 하나를 믿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를 안 믿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룬 목사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응답들도 많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을 것인데 그런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같이 이것까지 봐요 이 사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봐요 안 좋은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봐요 일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장희 목사가 전화가서 목사님 왜 그 렙는 사역에 인도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 늘 집회만 참석하고 뒤에 앉았다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게 막거든요 사실 꼭 집회는 가고 또 늘 그 자리에서 일찍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룬 목사님 가까이 이래 보니까 그 룬 목사님은 진짜 하나를 믿어요 그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전혀 그분의 영향받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 완전 폐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이걸 믿어요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세계보금화를 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 여러분 어떻게 이런저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면 어떻게 정말 골머리 압고 못하겠다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를 믿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면 믿어요 안 좋은 사건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면 믿어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말 안 통해요 그리고 더더기 우리 후대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만 준 하나님의 숨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교회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찾아내도록 해야 되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찾아내도록 거의 부모들도 짓밟을 네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자네들 네가 뭐 하겠느냐 그런데 아니 요괴배선 모세의 어머니로서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받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짓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도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신 인으로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성전에 서운한 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알기 때문에 주지하지 않고 성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한나가 성전에 드려놓고 사무엘을 드려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사무엘을 보러 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사무엘에서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옷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옷이 옷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을 보는 시간에 이 한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나신인의 응답 그 나신인이라는 것은 들으신 바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들과 하나님 주신 은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 애보세 옷을 제사장 입는 옷인데 그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계획 있는 아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옷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성경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무엘의 생애를 놓고 2장 21절인가 그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지키신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자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님들 불과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꾸짖지 못할 정도로 영증이 어두워졌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제사장 아들 홈리아 피나스는 성전에 들어지는 재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완전 불양하죠 그런 환경인데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자단시켜버렸어요 그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 예수님이 어릴 때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또 누가 보면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아임을 봤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전무후만 또 현장에 모든 만남의 일과 사건에 하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나와 우리의 현장의 후대들 하나님 위에서 내리실 수 있는 순교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었네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볼게요 초대교회 여러분 살펴보시면 먼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듣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고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진짜 바꾸어야 될 것이 뭐고 마태봉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바꾸어야 될 것이 뭐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1번 2번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는 그 현장이 공생의 3년이었어요 그 공생의 3년은 진짜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태봉 5장과 6장 5장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참된 복이 뭐냐 6장은 참된 기도가 뭐냐 7장은 참된 헌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도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고 핏밭 가운데 있는 게 복이고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너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헌신은 뭐냐 중장은 너희 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반석같이 서는 것이다 중요한 것들을 바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여러분 바꾸었으면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하여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마태본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변화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시키신 겁니다 그게 마태원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것이다라는 것 바꾸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꾸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냥 시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오토밭에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느냐 제대로 분별하는 것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마태본 13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그게 비유죠 그 말은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리에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확인시킨 겁니다 이게 위로 주어지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었는데 그게 마태본 28장 1절에서 20절인데 특별히 16절에서 20절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가 가졌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죠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이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것 가지고 세게 보고 말했습니다 참된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감낭원에서 제자를 또 부르셔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탤런트를 주었어요 이게 4경연 1장 1절에서 8절인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다시 각인시키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블리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일 탤런트 이게 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했어요 메시지 있게 되면 힘이 없고 이 메시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힘이 있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탤런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감낭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다라빵에 모였는데 마가다라빵에 이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어진 것이 바로 헤블리 미션을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와 함께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이 속에 나오는 탤런트 이 사실 되어져야 위로 주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중요한 축복의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메시지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그 속에 나오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힘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탤런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재능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재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는 뭐냐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미션 이 흐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들이 말씀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여기에 파워, 탤런트, 해블린 미션 이게 마가다라빵에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부활 사건 통해서 주신 최고의 힘 어떤 면에서 부활 사건은 사상 최대의 사건이죠 그를 통해서 최고의 힘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강단 사상 최고의 강단이 뭐냐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그 사실을 가지고 마가다라빵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것이 문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교재 유인물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숨겨두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 보십시다 서론에 보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바로 붙잡은 한 여자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제자를 낳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한 제자를 통해 재앙을 막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한나가 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사무엘로 되어진다는 것 그럼 본론입니다 한나가 붙잡은 언약 틀린 기도로 무응답의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틀린 기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늘 상처 가지고 기도하고 한 가지고 기도하고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틀린 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도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는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사무엘의 응답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찬양 드리며 올바른 신앙 고백 드렸고 나시린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성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한나가 본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나가 본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고 누린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고요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계 옆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느 날 사무엘에게 받은 응답이 바로 전무후만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또 절대계획 사무엘에게 주신 절대계획들이 또 위에서 내린 하나님의 달란트로 쓰임받게 되는 그날 이후로 사실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불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전쟁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언약계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린 거예요 사무엘의 전무후만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이 못 돌아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레셋을 침략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중량에서 불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남긴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사무엘은 불레셋으로부터 기란야림 아비나다베 집으로 언약계를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치유하고 포금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서 시대의 지도자 다윗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연임이 받을 가장 귀중한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이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의 교회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언약 붙잡은 남은 자 세계보금할 술래자 허감세력을 무릎 꿇게 할 정복자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남은 자고 술래자였고 허감세력을 완전히 꺾은 정복자 은약 붙잡은 한 사람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있는 부분들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기도로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러면은 한나와 사무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한나와 사무엘만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응답으로 먼저 한나와 사무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재앙의 역사를 막는 후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역들이 되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높이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열매 맺는 귀한 응답이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약 붙잡고 특별히 보좌의 축복인 하늘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 검찰님들을 세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좌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찾아내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만남과 사건과 일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며 나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 그것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힘과 탤런트와 미션을 가지고 모든 구역 현장을 살리고 내게 만남 주신 모든 사람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검찰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